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1,573명으로 연말에 줄어들었던 인구수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순천시의 인구는 28만 1,227명에서 12월에만 1,629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인근 지자체에 무리한 전입 정책으로 연말 연초 인구 증감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관광 거점 도시 선정을 앞두고 대상 지자체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광거점 도시위원회가 최종심에 오른 여수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와 발표를 예정 중인 가운데 지역별로 관광 잠재력을 부각하고 단계별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 마지막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해양관광과 휴양을 겸하는 웰리스 개념을 기반으로 관광도시의 잠재력을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지역관광 거점 도시로 최종 4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해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5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현재 최종 심사 대상의 여수와 목포, 전주시 등 전국 9개 지자체가 올라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호텔 객실을 분양받아 임대료를 받는 이른바 분양형 호텔이 요즘 여기저기 생기고 있는데요. 은행 이자를 훌쩍 뛰어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분양형 호텔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여수시 돌산읍의 한 호텔 앞. 객실을 분양받아 임대한 투자자들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호텔 운영사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토해내고 운영사는 물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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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대로라면 투자자들은 5년간 임대료로 매년 객실 분양금의 7%를 받기로 돼 있었지만 호텔 운영사는 운영 6개월 만에 경영이 어렵다며 약속된 금액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고 세 달 전부터는 수익금을 아예 한 푼도 안 주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해서 평생을 모았던 노후 자금을 여기다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4개월로 잡으면 7억 7천 정도 됩니다. 148분이. 호텔 운영사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답을 회피하는 상황. 이유를 여쭤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일절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받지 못한 임대료와 호텔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운영사 재정 상황이 나쁘면 임대료를 다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7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투자해서 한 13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그 7천만 원도 그냥 있던 돈이 아니고 집 대출을 조금 받았거든요. 원금은 하나도 못 갚고 있어요. 분양형 호텔 연합회에 따르면 이처럼 임대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겪었거나 진행 중인 분양형 호텔은 전국 140여 곳 중 123곳. 전문가들은 운영사에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리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호텔 규모에 따라서 담보를 잡아놓으면 보증금처럼 잡아놓으면 나중에 배짱 영업을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그게 의무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분양형 호텔 피해.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순천 봉화산 인근 주민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해 난개발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어제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순천시가 삼산과 망북마을에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의 경우 공원이 필요하지 않은 곳인데도 순천시가 아파트 2천여 체대를 건설하겠다는 민간업자들의 사업 제한서를 승인해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한 뒤 70%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면 나머지 면적에는 주거나 상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수 영취산 고압 송전탑 설치에 반대하는 산주와 주민들이 공사 저지 의지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여수 영취산 송전탑 건설 반대추진위원회는 어제 산신재단에서 집회를 갖고 송전탑 공사로 환경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산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한전측에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진위는 특히 주민과 의회에 거듭된 대책 요구에도 시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며 여수시에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한편 공사를 강행할 경우 육탄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여수산단 신증설에 대비한 전력 안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송전설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영취산 일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글을 늦게 배워 수필집을 발간했던 순천은 할머니 작가들 기억하시죠? 시민작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래시장 상인들과 주부 또 직장인들도 생활 속 이야기들을 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웃장으로 불리는 순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가 사무실에 한 대 모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상인들의 그림책 수필집이 발간됐기 때문입니다. 책 속에는 상인 8명이 풀어낸 수십 년 된 세상 사는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그렸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책이 나왔다 하니까 내가 다시 잉태우는 그런 기분 같아요. 엄마들이 모여 만든 영어 그림책 읽어주기 동아리. 이 동아리에서도 아이들과의 교감을 담은 9명의 엄마표 스토리가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책은 전문 작가님들만 내는 줄 알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저희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돼서 되게 뿌듯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삶의 고민을 글쓰기로 치유하고 그 치유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책을 낸 직장인까지. 시립도서관의 시민작가 프로그램은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닫혀있는 사람들이 그 닫힌 마음을 열고 더 사랑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을 소망하며 책을 썼습니다. 인생 황홍기의 한글을 배워 수필집을 냈던 20명의 순천 할머니 작가들을 시작으로 생활 속 시민작가 바람이 지역에서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나로우주센터로 이어지는 고흥 복례관 국도 15호선의 4차선 확장 사업이 국토부의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안에 반영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 동안 제5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용역을 실시해 최근 고흥 복례관 국도 15호선 23km 구간에 대한 4차선 확장 사업을 최종 계획안에 반영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고흥 복례관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 사업 등 국토부가 반영한 사업에 대해 이달부터 1년여 동안 KDI의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올해 12월 국토부와 협의한 뒤 5개년 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축인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노동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손을 내밀고 있지만 오히려 전국적인 노동 현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대의원 대회에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4.15 총선에서도 핵심 현안일 뿐만 아니라 노동계와의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축사를 통해서 사회 뒤통합의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에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노동계가 다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사 생생 없이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습니다. 시대를 위해 짊어져야 할 짐 우리가 나눠지고 함께 갑시다. 이 시장이 지역 노동계를 달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지만 노동계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윤종의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노동이사제 도입과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등 4대 의제에 대해 광주시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 불참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광주형 일자리 문제는 오는 21일 치러지는 한국노총위원장 선거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어서 전국적인 현안으로 확대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투쟁이 광주에서 전국으로 덜불처럼 번져갈 것입니다. 뭔가 뭐든지도 모른 채 상생의 일자라고 칭송하는 정부와 여당은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가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동참 없이는 사업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현대차의 전형적인 태도 변화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교육부가 촉법소년, 즉 나이가 어려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평가가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5학년 또래 친구들끼리 다투다가 11살 A군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초등학교 폭행 사건. 가해자였던 11살 B군이 촉법소년,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임이 알려지면서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군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주변에 있던 아기들 부모 속이 하에 다같이 받아야죠. 우리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서. 폭력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1년 낮추는 겁니다. 실제 광주와 전남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 붙잡힌 촉법소년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들의 형사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또 흉악범죄들도 종종 눈에 띄고 이래서 아마 어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런 법 제정을 하고자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그릇된 시각만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재활활동 운동을 통해서 사회나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발연 등이 제도화되어야 하는 게 선인 과제이지 않을까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를 엄하게 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사회 전반적인 책임의식과 교육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야별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광양시는 신규 일자리와 틈새 일자리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3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맞춤혁 인력 양성과 사회서비스 창업 지원 등 다양한 대책과 함께 대기업 취업 아카데미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예술과 농업 경영 분야에서도 일자리를 확대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규모가 1,8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 21.6% 증가한 1,8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1,03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이 314억 원, 직거래 장터가 1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자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SNS를 활용한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4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당하게 편집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2심과 같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철원이 영하 9.9도, 서울도 영하 4.6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중북부 지역의 한파특보도 나흘 만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주말인 내일은 더욱 뚜렷하게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역시나 미세먼지는 갈수록 짙어지겠습니다. 오늘과 주말인 내일은 아침시간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서 공기가 일시 탁해지는 정도지만요. 일요일에는 고농도에 스모그가 밀려와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만 가끔 비나 눈이 조금 진할 뿐이어서 먼지를 해소해 주긴 어렵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도권과 충청 지역 곳곳에서는 연무나 박무도 끼어 있습니다.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는데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로는 내일까지 1에서 5cm가량의 눈도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5도, 대전 6도, 광주와 대구 7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절기 대안이 들어있는 다음 주 초반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남쪽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